자, 가요! 예! C! CF 찍기 쉽다! 아아아아! 오오! 좋아요! 2! 2분들과 함께! 오오오! 5! 5대5로 나눠서 시원하게 갑시다! 나 원래 이거 안였어! 뭐야? 나 원래 이거였어! 나 원래 내가 생각하는 CR도 안 먹히는 소리 하고 있네!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5대5로 나눕시다! 이렇게 딱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형이 C 가고 5, 2 가고 나한테 5 던지면 나보고 어쩌라고!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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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됐어! 다시! 다시! 해주세요! 우리 따라갈게요! 우릴 안 짰어요! 어, 그래! 황제거 C! C! 시작하자마자! 어어! 2! 이 프로그램이? 오! 오락 같아요! 오락 같아요! 시작하자마자! 이 프로그램이? 오락 같아요! 자! C! 시집 가고 싶다! 2! 이 언니처럼! 5! 오빠 만나볼래요? 오빠 만나볼래요? 오빠 만나볼래요? 야, 좋다! 짜면들 인형도 완성도 있게 좀 해야지! 그렇지! 오락 같다, 오락 같다! 오르기엔 괜찮아요, 오르기엔! 제일 좋은 건 여성분들 팀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제일 맞는 거는 경제 얘기가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경제가 사실 가까운 분은 아... 오! 오! 갑상시 잠시만요